야, 시원하지? 야, 시원하지? 와, 진짜 시원하다. 이거 누구야, 뉴페이스. 항상 뉴페이스에 신경 써요. 우리 가수들은 이게 뭉치거든요. 힘드시죠? 아까 보니까 안색이 되게 아이돌시더라고요. 안 좋지, 안 좋지. 과도한 코스로. 과도한 코스로. 내가 한 거야. 각자 한 번 서보죠, 일단. 아니, 왜 제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요? 전담 맞으면 좋겠어요. 오늘 엄청나게 준비를 해왔어요. 뭘요? 얘들 오이에 머물 수 없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뭘 준비했어요? 뭐? 무슨 준비를 해요? 뭐야? 또 뭐야? 또 뭐야? 또 뭐야? 또 뭐예요? 뭐예요? 이건 예진이 거. 알로에? 어머. 알로에 맞지? 알로에 왜 가져왔어요? 이게 뜨거운 데 있고 하면은 나 어깨 다 벗겨졌는데. 나 어깨 다 벗겨졌는데. 나 어깨 다 벗겨졌는데. 아, 진짜. 알로에 로우샷도 있지. 로우샷은. 하루 말할 수 있었다고. 아, 정말. 아니, 이런 거 있다고 얘기를 해 줬으면은 저도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야, 이런 거 있어. 난 아마도. 아, 이거 진짜. 선물로 가지고 왔어요.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여기서. 왜 그래? 이거 어디서 났어요? 세상에. 아니, 우리 다. 저는 정성으로 하는 거지. 정성으로. 이거 선물 보다가 우리 준비했던 마음이. 아니, 이게 진짜 마음으로 받으셔야지 두 분도 이렇게 자꾸 뇌물 받고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뇌물이 아니잖아요. 이건 순위가 결정하는데 마음을 두지 마. 알았어. 순위에는 마음이 안 들게. 아니, 괜찮아요. 와, 천이 진짜 쟤 밉상이다 감옥같이 그렇지. 야. 야, 이제 질린다, 너. 너 진짜 질린다, 너 진짜. 너는 막 확 질린다. 진짜 네 말이 맞네. 야, 질린다, 너. 야, 오늘 간단하게 6위부터. 네? 6위부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6위예요? 뭐 어떻게 기회를 한 번씩 드릴까요? 오늘 동정심들 어때요? 제일 불쌍하게 말하고 하는 사람한테. 행동 뭐 이런 거요? 불쌍하게요? 동정심들 좀. 두 분 유리한데요? 두 분은 일단 얼굴이 유리하잖아요. 저는 일단 굉장히 유리하죠. 말씀해 주세요. 누구만 한 번씩 말씀을 해보세요. 유동식 씨부터. 경호에서 너무 환자가 돼. 무서워? 꼭 깊은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난 오늘. 아, 두 사람의 선택이 오늘, 오늘 유난히. 오늘 유난히 떨리고. 오늘 아무 생각도 안 나. 제발 6위만 아니었으면. 제발 이 끝자리만 아니었으면. 그리고 집에 뭐 좀 미안하지만 작은 아이가 한 명 자라고 있어요. 몇 살이에요, 지금? 8개월이야. 8개월? 일단 외모는 지금 일단 어드벤티지가 있어요. 왜 손을 떨어요. 나 너희들 무서워하잖아. 나 그렇지만. 근데 오늘만큼 진짜 나. 나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종신이 형보다 한 단계만 진짜 높겠다. 오빠, 내가 생각해 볼게요. 그래, 고맙다. 아, 오지 말아야지. 애초, 발기초? 아, 바보처럼 자꾸 이런 걸 울고 그러면. 나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야, 진짜 불쌍하다. 야, 재석이보다 더 불쌍해.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난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조금만 좀. 알았어. 그냥 알았어. 야, 진짜 아무것도 모르더라, 진짜. 내가 하나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 늘 이렇게 촬영장 나오면 그냥 혈희랑 예진이의 피부가 타는 모습과 갈라지고 느껴지고 하는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안쓰러웠고. 야, 이거 뭐. 마음이야? 알래요, 이 형이? 그리고 오인이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자, 우리. 인사를 한다, 인사를 해. 우리 인사를 한다. 야, 이거 야, 이거 먹어. 너 진짜 심하다, 천희 아줌마. 철을 할까 있어, 철을 할까. 유기부터 발표할게요. 재석이빠. 어? 뭐? 밑에. 어? 거기 앞에, 오빠. 거기, 오빠 뒤에 뒤에. 거기에. 어? 설마. 맞아. 여기예요? 막녀 주위 이런 거. 막녀 주위 이런 거. 수리가. 다시 한 번 해. 야, 잠시만. 야, 잠시만. 이거 하리자마자. 이거 하리자마자. 너는, 너는. 너는 MC만 잘해. 연기 두렵고 못 하더라고. 너는 MC만 잘한다, 아니다? 오늘 저희가 뒤에서 우산으로 콕 찔러서 신호를 드릴게요. 어우 떨리지. 전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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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알로에 가요. 알로에랑 오는 거예요. 알로에. 알로에 올라왔어. 넌 분리 되니까 잊으려. 전희야. 알로에. 알로에는 알로에고. 그럼. 그리고 너 알로에 때문에 오위한 거야. 그럼 내가 올려. 틀렸어. 알로에 하나 줘. 나 발라야 돼. 알로에 하나 줘. 아 웃겨. 야 그거 줘. 야 그거 줘. 야 줘. 야 줘. 야 줘. 야 줘. 야 줘. 야 줘. 전희야 가져와. 형이랑 말로. 야 죄다 뺏고 그래? 남자 그래서 되겠어? 됐어. 왜요. 오빠 사위야. 오빠 사위야. 야 하지 말라고. 사위래요. 사위. 사위까지만. 아니 왜 이러세요. 이딴 걸 뭐 하러 주니 쟤들. 형이 하위권의 마음을 알아 형이. 형. 오빠랑 둘이 바꿔. 오빠랑 둘이 바꿔. 바꾸래. 사위. 사위. 형 빨리 주세요. 왜 줘. 둘이 거 안 돼.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나 줬잖아. 손해 야. 아니 뭐 네 순이랑 나랑 바꿔. 그럼 내가 줄게. 요리야. 어. 간다 누나. 어. 어. 간다 누나. 손해. 아 네 순이랑. 아아. 야. 형은 좀. 와야지. 와야. 야. 너희야. 야 너희야. 야. 야. 좀 하위권. 참 다음이야. 야 야. 시작이 됐어. 야. 야, 여기 강한 애야, 괜찮아? 알로에가 이제 여기를 다 갈아야 돼, 여기를. 갈아도 돼. 괜찮대, 괜찮대. 나 안 바꿔줄 거지? 피났어. 뭐라고? 피났어. 진짜, 진짜? 진짜 피났어. 여기 있는 방법 없어. 그래, 됐어, 됐어, 됐어. 야, 이리로 갖고 와. 추접스럽게 그거 왜 그러냐? 옆에 가시 안 찔렸어. 4, 5, 6, 5, 4. 야, 어떻게 3위에서 우리야? 야, 너 변동을 부리냐? 이상한 애들이야. 형이 알로에 찾아와. 3위. 형이 알로에 찾아와. 3위. 아니, 그러니까 효리 제일 싫어. 빡! 야, 이 일을. 야, 오늘 기대했다, 이 일을. 야, 진짜. 예. 네. 5위가 왜 찾아와? 야, 알로에 좋아. 너, 야 너 6위 가보니까? 야, 찾아와. 야, 이런 거 뭐하는지? 전혀 알아, 찾아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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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위야. 3번까지 다 못했다고. 야, 사위야. 야, 사위야. 좋아한다, 사위야. 야, 알로에 찾아와. 아아. 야, 1위 발끝할게요. 오늘 1위는 뒤에서 안아주겠습니다. 일단 두 분이 가운데서 오시고요. 오늘의 1위는. 시-작.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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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카메라는 거 아닌 거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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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1등 3등끼리. 우리 이제 3등끼리니까. 뭐야? 왜 이래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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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안 준다. 안 먹어, 안 먹어. 이제 알로에가 좋네. 두 분 내려와요. 예진아, 알로에 갖고 내려와. 왜? 이거 나 갖고. 제 거 뺏어서 너 가져. 손등은 알로에가 찔러. 그렇지, 그렇지. 여자들은 한 칸 내려와. 나 아까 전에. 별 의미 없어요, 1위. 나 아까 전에 누가 순위 정화하기 너무 연연한다고 그랬잖아. 누군가가. 그거 나야. 아, 정말 참 정말. 형이 아까 나랑 대성이랑 어울리는 거 싫다고 그랬지? 오빠가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대성인, 대성인 매력이 있는. 소리야. 소리치지 마. 넌 소리야. 소리야. 두 분 두 분 얘기할 수 있잖아. 소리야, 못생긴 종신이 오빠야. 아니, 저거. 거의 다 맞았어. 거의 다 맞았어. 너무 다 맞았어. 내가 못생겨서 등 돌렸니, 지금? 그게 두 분. 저희들한테 했듯이. 두 분도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슬프게 멘트를 하는 사람에게. 슬프게 멘트를 좀 해주세요. 먼저 예진 씨부터. 동생부터. 뭐라고 하지? 예진이 아까 누나게 준비한다고 그랬어. 아니, 아. 사실 되게 창피한 거 무릅쓰고. 그래, 맞아. 나도 한다고 했는데. 효련이는 소왓 하면서 춤도 추고. 그래, 맞아. 진짜 울려 그래. 연기 들어가서 지금. 근데 나는 소왓 춤도 모르고. 아, 왜? 뭐야, 예진아. 예진아. 진짜 이상하다. 연기한다. 예진아, 우는 거야? 아, 우는 거야? 아, 우는 거야? 나는 왜 그런 것도 모르는지. 어? 나는 왜 그런 것도 모르는지. 어? 너무 어려워. 뒤에 서 있어? 그게 뭐야? 1, 2, 2도 보여줬어. 집에서 연습해보고 싶은데. 봐도 따로 할 수 없을 거야. 야, 알로에는 죽어도 안 넣는다. 아, 알로에는. 야, 정말. 너무 흘렀다. 너무 흘렀다. 천이 오빠의 마음이 느껴져서 놀 수 없어. 야, 너 또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돼. 뭘 또 했다고. 뭐야, 천이야. 알로에는 흔한 눈을 보셨죠. 야, 나 정말 진짜. 천이 오빠니까. 그리고 어쨌든 저는 정말 효리언이랑 같이 이렇게. 한 마당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해. 사실 예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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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를 좀 많이 하긴 했지. 왜냐하면 나는 동변성년의 아픔이거든. 내 유기를 맨날 하듯이. 맨날 코치를 하니까. 잠깐 부겨봐. 자세 좀 잡고. 예진이가. 아, 깜짝이야. 술 취해서 그게 괴로울 것 같아요, 언니. 진짜 내가 집에서 혼자 살고 그러니까 가족들 해주는 밥도 못 먹고 여기 오면 그렇게 좋아 여기 오면 그렇게 좋아 같이 잘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밥 먹을 사람도 있고 나 지금 눈물 나는데 참는 거다 나 지금 눈물 나는데 참는 거다 애써 밝은 척 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너 일단 알로에 가져가 야 이게 진정성이 확 느껴지는데 일단 잠깐만요 그래도 언니는 거기 가요 프로에서 1위 했잖아요 저는 여기 아니면 할 데가 없어요 어디서 내가 1위를 할 거야 내가 누가 잘라서 정말 난 이런 1위를 할 수 없는 애예요 잠깐만 뒤쪽에서 근데 일단은 땀을 떠나서 둘 다 진짜 안 된 애들이다 되게 안 됐다 애들 원래 이래요 분위기가? 너 알로에 키우니? 근데 애들이 오늘 따라 아파 보이네 아파 보여 손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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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이, 손바닥이, 1위를 뽑는 거예요 1위를 뽑는 거예요 1위를 뽑는 거예요 이게 효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결과를 만장일치 이거 처음이다 결과를 만장일치 만장일치 6대0 어떻게 더 하시고 싶은 얘기 한 번 더 뭔가를 해야지 사랑받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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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네 사랑받고 싶어 하나 둘 셋 오빠 잠깐만요 결국 이렇게 되네 결국 이렇게 되네 이렇게 하죠 오늘 인위이신 분은 전진씨가 가볍게 어깨를 감싸주시고요 오늘 꼴찌는 그냥 놔두죠 여기 잠시 시간을 좀 드리죠 혼자만의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을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 3분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오늘 1위와 2위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렇게 영예의 제1의 알로에 아가씨 일단 그 영예의 1위 어떤 분이 차지를 할지 자 미스 알로에 진과 선 그렇습니다 예 자 제1의 미스 알로에 펑 어 되게 떨린다 영예의 1위입니다 하나 둘 둘 둘 셋 배바밤 배바밤 배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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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 들어가시죠 3분 2가 비교하십시오 기득 많이 하셨으니까 여기 안 흘리기 조심해. 미안해. 금방, 금방 들어와요. 우리 저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와요, 전희 씨. 오빠, 나 뒤보고서 있어도 돼? 나 뒤보고서 있어도 돼? 아, 그럼. 아, 카메라 봐야지. 그냥 성통을 해야 돼.